그 저기 겸상 신청 공지 영상 뿌릴 건데 유튜브에다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남자는 꺼져 남자는 그냥 꺼지도록 해 내가 남자랑 저기 어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는 오히려 내가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끌었을 때는 그땐 내가 뭐 여자 만나러 댕길 수가 없잖아 그지 어 왜 이럴 수는 없잖아 가족 이끌었어 어 그러고 어 여보 너 어디가 아 저기 여성편이 나랑 밥 좀 먹자 그러네 어 좀 갔다 온다 이럴 수가 없잖아 그지 어 근데 뭐 남자 중 그냥 뭐 남성 팬 중에 한 3 4명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 같이 갈 수 같이 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 뭔 말인지 알지 그 남자는 참으라고 어